샤이니 태민씨가 이 노래의 자기 안무를 가운데서 춘고 태민씨가 저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 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면 뭔가 한 편의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콜라보로 진짜 멋있어요 가능하세요? 네 저는 가능한데 자 지금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진짜 섹시한데 몇백만 편 나오겠다 묘한 분위기의 질서 너를 놔버려도 돼 잘됐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똑바로 봐 어두운 점을 보내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난간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너빛 사랑되는 눈물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편의 맘에 날 사로잡음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와우 와우 와우